안녕하세요. 연울이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think of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over가 나왔을 때, 이걸 또 여러분이 궁금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때 think는 보통은 자동사인데 이때는 타동사화 돼요. consider의 뜻으로 타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think of는. 밑에서 자세히 배워보기로 하죠. preserve of, 구동사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after the afternoon press conference, 오후의 기자회견이, 기자회견의 bucket은, set down, 맥주 한 병을 가지고, up ear죠. up ear, 맥주 한 병을 가지고, to things, 상황을, things는 상황이에요. 저번에 여러분이, 영향을 미치다, do things도 있고, see things는 헛것을 보다, 그런 뜻으로 쓰였죠. 여기서는 things가 나왔을 때, 상황을 생각하다, 상황을 곰곰 생각하다, 거듭, 모조리, 그런 뜻이에요. 이게 over에요. over는 거듭이라는 뜻도 되고, 거듭을 뭐, 곰곰이라고 하죠. 곰곰. 곰자 두 번이잖아. 곰곰. 곰 두 마리. 곰곰 생각하다. 이럴 때는 think가 타동사로 쓴 거예요. 타동사예요. 보통은 think가 자동사죠. think about, think of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때는 think가 타동사예요. consider하고 같은 뜻이에요. consider. 생각하다. 잘 생각해 보는 거죠. consider는 여러분이 아시다 했지만, 아시다시피, cither. ciders. cither가 별점을 주고서 생각하는 거라 그랬죠. 아유, 별점 주고 생각하는 거 곰곰 생각하죠. 근데 이 over가 붙을 때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죠? 구동사 사전을 찾아보면 think over에 여러분이, over가 부사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되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however much thought, 자동사로 쓰였죠, thought가. think very much, 그럼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however much,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그는 couldn't make heads. 동전이 있으면 앞면을 head라 그리고 뒷면을 뭐라 그러는 거죠? tails. 이건 tails을 쓰는 거예요. tails. 앞에가 뭐로 쓰였기 때문에, 복수용으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도 복수용으로 쓰는 거예요. 물론 둘 다 등이 됐으니까 관사 없이, 머리하고 꼬리는 원래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어나 s가 붙어야 되지만, 이렇게 등이 됐을 때는 다른 거예요. 등이 됐을 때는 make head or tail of it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아직은 앞, 뒤를 구분 못해요. 동전의 앞, 뒤도 구분 못해요. 우리는 이런 말을 뭐라 그러냐면, not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러는 거죠. not 이렇게 생겼잖아요. not 이렇게 날카롭게 생겼죠, not이. not 이렇게 된 글자인데, 이거 기억자도 모른다라고 그러는 거죠. not을 놓고 기억자가 뭔지 몰라, 뭐 그런 거죠. 전혀 모른다 이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would bolt, um, bolt가 started kidnapping centenarians, 어우, s가 두 번 붙였네요. 하나 떨어지게 떨어져야 되겠네요. 아이고, s 하나 떨어져야 돼요. centenarians, s 하나 떨어져야 돼요. 그거 참, s 떨어져야 됩니다. 아이고, 백세의 노인들을 납치하기 시작했으려고, or did one thing, 하나가, the other, 나머지 하나하고가, have nothing to do with, 관계가 없는 거 아니야, 연결되지가 않아, 이런 뜻이죠. all this thinking, 이러한 모든 생각이 gave bucket, bucket에게 머리를 아프게, 머리를 통증을 준 거죠. so it stopped, 멈추고, 생각을 멈췄겠죠. 그리고 pawned the boss instead, 대신 생각 그만하고, 대신 생각 그만하고, 사장에게 전화한 거예요. pawn은 보통 때는, 옛날에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pawn, call하고 달리, pawn은 반드시, 여기 2를 넣어서 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요즘은 간혹 가다가 이 2를 빼고, pawned를 그냥 쓰기도 한대요. 저도 잘, 이거 처음 봤어요. 보통 pawned은 2를 쓴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2 없이. 본문에서 그렇게 쓰이고, 그래서 reporting to him, 그게 보고를 한 거예요. notting at all, 이런 게 나면, 전혀 어떤 것도, 세상에 전혀 어떤 것도 아니니까, 뭔가 붙어 있겠죠. 여기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길지만. that's worth reporting, 여기 목적어제리 빠져 있는 거죠. 그 대신 관계자가 쓰여 있는 거죠. 이 주어하고, 이 같으면 안 쓰는 거고요. 보고할 만한 어떤 것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고한 거죠. 그랬더니 그는 말을 들은 거예요. 당연한 거죠, 보스가 얘기한 거죠. 말음 쉐이핑에 머물고, wait for the orders, 추가적인 명령을 기다리라고. 명령은 보통 orders, 이렇게 복수형으로 흔히 사용합니다. 뭐, 말을, 명령하는 게 말로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고, 이렇고, 저렇고 해, 뭐 이렇게 되니까, 보통 orders로 쓰는 거예요. 상시복수라고나 할까요? 보통 복수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orders 나왔으면 명령,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말로는 그냥 명령, 명령들 굳이 그렇게 해석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더 내려가 보죠. 빈칸 내에 들어갈 단어, things over, 비에 들어갈 단어는 tails예요. 자, 답이 나와 있고요. 자, 어휘 또는 표현이네요. phone the boss instead죠. phone to를 더 많이 쓰는데, 간혹 타동사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so she phone to the doctor, 서두르라고 전화한 거죠. 전화해서, against her wishes, 그녀의 바람에 어긋나게 나는, I phone the doctor, call the doctor. 이렇게, 폰도 타동사화 시켜서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he would come to see her, right not. 즉, 그녀를 보러 오겠다고 말했다는 거죠. nothing at all, 전혀 어떠한 것도, 근데 전혀 어떠한 거 뭐, 세상에 뭐, 그냥 nothing at all, 그냥 쓸 수가 없어요. 뭔가 꾸며주는 게 있지 않으면,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지만, had happened가 길이가 길고, 이건 짧고, 이건 길이가 길이니까 분리시킨 거예요. 보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떠한 것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was told는 들었다의 뜻으로 아시고요. 오더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해설, make, has or a tale of it. 복수형을 쓰거나, 무관사로 단수형을 쓰는 거예요. 보통 동전의 앞과 뒤를 구분 못하는 데서, 우리말로는 난 놓고 기업자도 모른다는 그런 편이에요. 난 프레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 자, 시 앞과 뒤가 다 흘러. 시 앞인지, 뒤인지, 이런 얘기죠. we could make hands or tail, your direction, 당신의 지지사형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we could make head over the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after spending hours working with a new piece, 소프트웨어 새 거 하나를 몇 시간 동안 만져본 거고, 만져보고도, 사용해보고도, 나는 여전히 앞인지, 뒤인지, 앞뒤가 구분 안 갔다는 건데, out of it을 쓰죠. 보통은 out of it이지만 드물게는 out of를 쓰기도 해요. 본문에서도 쓰이고 있는데, 앞에가 head이기 때문에, 뒤에도 복수형인 tails를 써야 돼요. 안 쓰면 둘 다 head, 관사는 안 쓰고요. make a head 쓰진 않아요. 등이 되었을 땐 head or tail, 복수형은 heads or tails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오늘 배워야 할 거, 우선 think over예요. think over.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꼼꼼한 사람들은 이런 거 많이 생각하는데, 오늘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think over, 구동사 사연을 찾으면 다 부사라고 나와있는데, 이 over가, over는 그런 거예요. over, the book 그러면, over 돼요. 그러던가, over 뭐, over가 부사일 수도 있고, 전치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over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오면, over it 이렇게 나오면, over는 전치사인 거예요. 그런데 over가 홀로, 곰곰, over니까 이게 거듭이라는 뜻이잖아요, over가. over가 모조리라는 뜻도 있고, repeated, 거듭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곰곰 생각하다라고 보통 나와요. 또는 신중히 생각하다, 잘 생각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리 거듭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to fonda or consider라고 나와있어요. 아예 fonda도 생각하다지만, 무겁게 거기다 두는 거니까, founder, founder에서 무겁다 해서 온 거죠. 이거는, consider는 별점을 붙인 데에서 온 단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consider가 타동사인 건 잘 아시잖아요. consider ing, 뭐,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think about죠, 보통은. about something. 상당 기간 동안, 특히 이해하거나 결정을 하기 위해서, 뭐뭐에 대해서 곰곰 생각하다. 보통은 think, 이렇게 자동사로 쓰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곰곰이나 거듭은 부사 over의 반복성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보통은 자동사인 think와 뒤에 over가 따를 경우에는, 타동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타동사 consider와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I will give you something, my upper, over,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 제안을 곰곰이 consider할, 근데 over는 신중히 거듭, 내 제안을 신중히 거듭 생각해 볼 시간을 줄게. I thought over, 근데 이제 이게 보면요, my upper가 중간에 꼈잖아, 이거는. 지우고 다시 가볼까요? my upper가, my upper가 이렇게 중간에 꼈잖아요, over하고. 그리고 이게 타동사고, 이건 목적어고, over는 거듭 곰곰이라는 부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볼까요? I thought, 과거형을 쓴 것뿐이고요. 근데 over가 먼저 나오고, your upper가 뒤에 나와요. 그러면, 이거 관하여, 뭐 이런 거 아닌가? 근데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your upper를 여기 앞에다 쓸 것을, 만약 이 위에 문장도, I will give you time to think over, my upper, 이렇게 뒤로 내려보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your upper는, 이것도, I thought, your upper, over, 이렇게, the over를 뒤에다 쓸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건 도대체, 이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영어는, 길이가 길면 무겁고요. 그러니까, 이런 보통 명사는 길이가? 보통 길죠, 보통 명사는. 근데, 대명사는 짧아요. 대명사 it가 얼마나 짧아요? it나, 뭐, this나 이런 거. 이거 짧은 거잖아요. this 이런 거는 짧은 거예요. 그러면, your upper는요. 여기 있을 것이, 여기로 내려간 거예요. 길이가 길면 무겁다고, 동시에 무거운 거예요. 길고 무거운, 이런 보통 명사는, 뒤로 내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위에 것도, think over my upper, 하고 내려보내도 괜찮아요. 이것도 내려온 거예요. over는 여전히 뭐다? 부사라는 거죠. 이게 아래로 내려와, 길이가 길고 무거워서, 부사 over 뒤로 내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을 보죠. absurd over one you said죠. 자, 이 one you said는, 네가 말했던 것이죠. 길이가 길죠.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니까 뒤로 내려보낸 거예요. 그렇지만, dot는 다동사로 생긴 거고, over는 부사로, 곰곰이에요. 곰곰. 이해되시나요? 곰곰. 그래서, 길고 무거운, 원유세드를 짧고 가벼운 부사 over, 뒤로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I will think it over. 이거는, 이트가 대명사는 짧고 가볍죠? 짧고 가벼운 대명사.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짧고 가벼운 것인 대명사, 이트를, 물론, 한 수 더 발전하면, 여러분이, 이트가, 이트의 강세가, 대조적인 강세가 들어갔다 그러면, 무거워질 수는 있어요. 대조적인, 대조적인 강세가 붙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짧고 가벼운 이트를, 부사 over, 아래로, 내려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think it over를 써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순서만 쓸 수 있다는 것은, think는 타동사고요. 이트는 목적이고, over는 거듭 곰곰이라는, 신중이라는 부사, 모조리라는, 부사일 뿐인 거예요. 자, I said, she could come and leave us. 우리가, 우리가 함께 살아, 좋다고 말했고, she said, she think it over. 예, 거듭 잘, 거듭 곰곰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거죠. 이걸, think over it,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꽝이 되는 거예요. 짧고 가벼운 대명사, 이트를, over, d로 내려보낼 수 없고, 이는, over가, 전치사가 아니고, 부사인 증거이기도 하는 거죠. 만약, 전치사라면, 전치사라면, 전치사의 목적이니까, 그 뒤에 명사가 따라야 되죠. 그런데, 이걸 못 쓴다는 얘기는, over는 부사라는, 부사라는 증거인 거예요. 자, 그 다음, I want some more time to think, think things over. 이런 거죠. 이것도, things인데, things는 대명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명사니까, 상황, things는 사정, 상황 이런 뜻이에요. 상황을, 곰곰 생각해 볼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내려갑니다. 예문이 더 있네요. it is a good way for me, to think over things. 이렇게, 아주 드물게요. 이렇게, things가, 이게, 아주 간 대명사는 아니까, 무겁다고 생각하고, 드물게 이렇게, 내려보내기도 해요. 검검 생각해 보고, 또 사람들과 그것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거죠. things는, 명사나 명사구, 현대문법으로 하면, 뭐 명사구라고도 볼 수 있어요. 대명사가 아님으로, 원칙적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내려보내지 않고, 앞에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things over가, 많이 쓰이는 거고, think over things는, 드물게 쓰이는 거예요. things가 그렇게, 대단하게 무거운 것도 아니고, 잘 내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but, keep set down with a beer, to think things, think가 타동사고요, 고려해 보았다, 거듭, 곰곰 생각해 보기 위했다, 맥주 한 병을 가지고, 주저앉았다, 그래도 되고요. 맥주 한 병을 갖고, 주저앉아서, 계속 조용법으로, 생각해 봤다, 그래도 돼요. 어떻게 생각해도, 위에서, 그래도 되고, 계속 조용법으로, 내려가면서 해도 괜찮고요. think는, 타동사로, consider의 뜻이고, over는 부사로, 곰곰거듭, 또는, 모조리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가볍고 무거운 거,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요. 여러분이, 뭐, 극복하다 그러죠. get, over, get over는 왜 극복하다 이 뜻이냐, 이때 이 get over는 무조건 전치사에요. 여기 명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실패면, 실패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got over면 과거형이죠.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가 나오에요. 여기가 나오면, 여기 과거에, 실패, 실패의 산이 높은 거예요. 이 실패의 산을 넘게 된 거예요. 넘게 됐으니까, 서마운트, 서마운트, 넘어갔다 해서 극복하다 그러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무조건, over는 전치사에요. 따라서, 요거는, 여기가 대명사이든, 대명사이든, 보통명, 그러니까, failure, 실패를, 실패를 극복했다. failure, 실패를 넘게 되었다가 됐든, 그것을 극복하게 되었든, 무조건 over, 뒤에 쓰는 거예요. 대명사든, 명사든, 이해 되시나요? I couldn't get over my ex-wife, 그럼 내 ex-wife, 전철을 넘어갈 수가 없어. 나는 전철을 넘겨버리고, 이제 잊을 수가 있었다던데, 잊지 못했다가 되는 거죠. I couldn't get over. 이럴 때의 over는, 무조건 전치사인 거예요. over가. 따라서 get it over를 쓴다든가,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get over, 대명사든, 보통 명사구든, 무조건 이 뒤에 써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over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over things 되고, all that things over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드물게 내려가기도 한다는 거죠. 이해 되시나요? get over는, 극복하다, 넘어서다, 넘고 있다, 뭐 그런 뜻이 된 거죠. get over yourself, 그러면 그런 뜻이에요. get over yourself, 네 자신을 넘어라, 뭐, 네가 대단하다고, get over yourself, 그러면, 네, 네 자신의 산을 넘어라, 이런 거죠. 너무 건방 떨지 마. 너만 높은 산 아니고, 높은 산 아니여. 너도 낮은 산이니까, yourself죠. 네 자신을, yourself죠. yourself. 너 자신을 좀, 극복해라, 이런 뜻이죠. 그냥 잘난 채 하지 마라, 이런 뜻인 게 되겠죠. 넌 높은 산 아니야. 너도 조그만 산인데, 그걸 넘어가야지. 왜 스스로가 이렇게 방해물이 돼. 지가 대단히 높은 사람인 줄 알아. 뭐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아. please get over yourself,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야. over and nuance 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get over에서 over는 전치사인데, 또 run over는, run over에서 over는 어떠냐, 뭐 두 가지 다 어느 쪽으로 됐는데, 전에 한번 다뤄봤으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run over는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이번에 think things over가 나왔죠. think over에서 think는 보통은 자동사인데, 이럴 때는 타동사고 over는 거듭, 곰곰 모조리의 뜻으로 부사라는 거예요. 다만 이게 뭐 뒤로 내려갈 수도 있어갖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죠. 어떤 경우냐. 아까도 해봤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네. 이런 거. sort of over your upper, 이렇게 upper가 뒤로 딱 나왔을 때, 앞에서 뒤로 넘어온 거죠. 이건 원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고요. think는 그래서 이럴 때는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참, 뭐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설명을 듣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혼자서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뭐야 이거 think, 이거 뭐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암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